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는 그냥 쏘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달 전부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해석 그대로 움직이는 듯 합니다. 이 저가를 지켜줄 것 같은 흐름이고 이 박스권에서 놀 것 같은 흐름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면 좀 매도를 해주고 좀 눌려주기 시작하면 한 2은봉, 3은봉부터 매수를 들어가고 또 반등이 나오면 정리해주고 다시 2은봉, 3은봉 나오면 매수해주고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딱히 지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원래 하던 대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기준에서는 좀 돈이 쏠린 종목이 좀 안 보였어요. 딱히 뭐 이거다라는 종목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은 안 보였고 그다음에 바로 거래대금 상위 1,000억까지 좀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봐도 1,000억까지 터진 게 거의 20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오늘 돈이 들어온 종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SK도 아니고 샤페론도 아니고 조일알림이저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단타 종목도 없었고 딱히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후보군 종목도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000억이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찐대장주로 골라놨던 이미 대장주가 된 종목들이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지금 포스코엠텍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반등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 두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계속 여러분하고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